그리고 삼성 SDI가 올해 소형 IT 배터리에 대한 전략을 밝힌 게 메시지가 한 문장이 있습니다. 신제품 적기 출시로 주요 고객 퍼스트 인을 추진하겠다. 이 신제품 적기 출시가 뭐냐? 무슨 신제품이냐? 바로 이 신제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용량을 늘린. 용량을 늘렸습니다. 노칭 스태킹. 적층 방식으로 쓴 배터리. 오늘 뭐 얘기하실 겁니까? 오늘은 삼성 SDI의 소형 배터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떻게 제가 제목을 삼성 SDI 소형 파우치형 배터리 생산 공정 확 바꾼다 하고 제가 적은 건 아니고요. 조서 이렇게 올려놨는데 맨날 뭘 확 바꾼다고 그러니까. 배터리에서 뭔가를 공법이나 소재를 바꾸는 일이 그렇게 자주 일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뭐 확 바꾼다라는 표현을 잘 쓰고 싶지는 않았는데 왜냐하면 중대형 배터리에서 한 번 바꿨기 때문에 그래서 중의적인 의미로 한 번 더 반복한다라는 의미로 소형 배터리도 확 바꾼다라는 걸로 한번 달아봤습니다. 그러니까 확 바꾼다라고 찾아보면 몇 개 있어서. 1년에 한 번 씁니다. 우리가 유튜브로 한 번 찍은 적이 있죠. 대형 배터리의 생산 공정 확 바꾼다. 그런데 똑같은 거를 소형에도 적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소형에도 적용을 하는데 저희가 아마 이제 기사는 제 기억에 맞지만 아마 2019년 한 2년도 전에 그런 기사를 썼고 실제 그 제품이 양산이 된 건 작년부터 이제 헝가리 공장에서 양산이 됐었고요. 됐었고 지금 소형 배터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IT와 논 IT. 논 IT는 원통형 배터리를 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동 공구, 무선 청소기, 여러 가지 IT 툴 이런 툴들에서 많이 쓰는 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소형 배터리는 IT용입니다. IT용이라 하면 이제 스마트폰, 태블릿, 저희 지금 쓰고 있는 노트북 이런 거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말하는 건데 이 IT용 소형 배터리의 제조 공급법이 획기적으로 바뀔 예정에 있죠. 기존에는 어떻게 만들었는데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일단 젤리롤을 씁니다. 젤리롤이 뭡니까? 젤리롤은 배터리의 소재를 일종의 이제 롤케이크처럼 말아준 걸 얘기하는 거죠. 롤케이크처럼 말아준 걸 얘기하는데 그걸 말아서 이제 어떤 통에 원통형이면 원통형 배터리에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각형 배터리 면 각형 배터리에 넣게 되는 거죠. 휴지 줘보세요. 휴지를 저쪽에서 한번 줘보시겠어요? 네, 설명을 좀 쉽게 하려고 휴지를 가져왔는데 책상에 휴지가 있으니까 좀 묘하네요. 아무튼 휴지가 있는데 이 휴지가 설명하기 위해서 젤리롤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젤리롤을 어떻게 만드냐면 이제 분리막 양극 분리막 음극 이런 식으로 교차해서 끌어당깁니다. 끌어당겨서 이렇게 하나의 롤로 만들어주게 된 거예요. 원통형 배터리는 이 원 형태를 원통형 캔에 넣어주게 되고요. 각형은 사각형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 원통형이 들어가냐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삽입이 되는 거죠. 삽입이 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실 텐데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면 빈 공간들이 있으니까 용량을 다 못 채운다. 못 채우고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보시면 아무리 이걸 이렇게 해도 중간에 공간이 비어요. 중간에 공간이 비게 되고 양 귀뚱이의 공간이 비게 됩니다. 이 남는 공간을 쓰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이슈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소재를 돌돌돌 말아서 이렇게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 배터리가 부피 팽창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스웨일링이라고 하죠. 우리 배터리 쓰다 보면 약간 오래 쓰면 부풀어오르는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그게 상대적으로 이 형태로 만들게 되면 더 심해요.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점진적으로 중대형 배터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파우치형 전기차에 들어가는 건 각형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당 부분 스태킹 방식으로 바꿨죠. 스태킹 방식이면 쌓는다. 쌓는 형태로 바꾸게 된 거예요. 어떻게 쌓는 것. 어떻게 쌓느냐 하면 이게 제가 모식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기에 이미 만들어진 극판이 있다고 치죠. 극판은 특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극이 있고 음극이 있습니다.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방법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방식입니다. 통칭 이제 LNS 라멘 스태킹 방식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만드냐면 붙여서 쌓는다. 그렇죠. 여기 위에 일단 이걸 양극이라고 하죠. 이 위에 분리막을 미리 올려 두는 겁니다. 미리 올려서 하나의 바이셀을 하나 만듭니다. 이 셀을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마찬가지로 음극이 있고 여기 위에 양극을 올려서 또 하나 라미네이션으로 해서 압착을 합니다. 음극 위에 분리막을 얻는 겁니다. 양극 음극에 둘 다 공이 붙이는 거죠. 분리막을 먼저 붙여두는 겁니다. 먼저 붙여두고 이 상태에서 스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미네이션 압착을 한 다음에 쌓는다. 그래서 라미네이션은 스태킹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양극 쌓는 박은 무슨 박입니까? 알루미늄입니다. 알박이죠. 알박이고요. 음극은 구리니까. 동박이라고 하죠. 그래서 동박 만드는 회사들. 그렇죠. 네. 그렇게 하게 되고요. 그러면 삼성 SDI가 흔히 뭐 밖에서 얘기하는 마케팅 용어 젠5 5세대와 SK이노베이션은 어떻게 스택을 했느냐. 일단 이쪽은 전극 양극하고 음극을 따로 준비합니다. 따로 준비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분리막을 이런 형태로 끌어들여요. 끌어들어서 지그재그로 쌓게 되죠. 지그재그로 쌓게 되니까 이거를 이제 모양이 제트다. 그래서 이제 제트 스택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트 스택킹을 지금 소용히 하겠다. 그렇죠. 라는 거잖아요. 네. 제트 스택킹을. 스택킹을 하면 스웰링 현상도 없어지고 없어진다 아니면 뭐 거의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양극 귀뚱이하고 중간에 있는 그 공간에도 배터리 소재를 꽉꽉 채워놓을 수 있기 때문에 용량이 늘어난다. 용량이 늘어나죠. 얼마나 늘어납니까? 대략 중대형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10에서 15% 정도는 평균적으로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와인딩 그러니까 젤리롤을 쓰게 되면 와인더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게 필요가 없게 됩니다. 와인더. 이 와인더는 기존에 코엠이라는 업체. 우리가 여러 번 여전히 말씀을 드렸는데 코엠이라는 업체에서 와인더를 이제 공급을 했었고 삼성 SDI에 공급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스택킹 방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공정이 이제 두 개가 바뀌게 되니까 장비도 거기에 맞춰서 두 가지 장비가 신규로 들어가게 됩니다. 코엠이요? 아까 얘기한? 코엠. 비상장사죠. 비상장사죠. 여기도 이제 조만간 상장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와인딩 장비 비중이 그렇게 큰 것 아닌가요? 와인더 장비가요. 이게 아주 중요한 장비입니다. 원통용 배터리에서 아주 중요한 장비고요. 이 코엠이라는 회사는 저희가 예전에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테슬라가 전적으로 이 회사에 의존을 하고 있어요. 이 와인더 장비. 권추위기라고 하죠. 권추위기. 이 와인더 장비가 왜 만들기가 어렵냐면 아시지만 여기 소재를 돌돌 말아야 되잖아요. 돌돌 말아야 되는데 이 안쪽은 원이 작고 바깥으로 갈수록 원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이 안쪽에 작용하는 힘과 바깥쪽에 작용하는 힘의 토크값이 달라요. 다르고 이거를 사람이 이렇게 말다 보면 기계가 말아도 여기 빈틈이 생겨요. 잘 정렬을 잘 시켜서 말아주기 쉽지가 않아요. 그것도 빠른 속도로. 빠른 속도로. 그래서 이거를 균일한 토크값과 어긋나지 않게 정렬해서 말아주는 기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기술력이네요. 이게 기술인데 이걸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기업이 현재로서는 국내에서는 코엠 밖에 없는데 여기가 이제 테슬라의 선택을 받아서 이 회사에 전적으로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테슬라도. 물론 중국에도 이 권칙이 많은 회사가 일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국내 코엠을 아직 따라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가격 대비 성능으로. 지금 이미 중대형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제트 스태킹 망치고 파우치에 넣고 있고 지금 소형은 젤리로를 쓰다가 이번에 지금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젤리로를 쓰다가 이번에 이제 바꾸게 되는데 바꾸게 되면 우리가 갤럭시나 아이폰이 새로 나왔을 때 배터리 용량을 보시면요. 애플은 공식적으로 배터리 용량 잘 얘기 안 하지만 배터리 용량이 어느 시점에서부턴가 더 이상 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배터리 용량을 늘리게 되면 무거워지고요. 폰의 크기를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큰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주 심플합니다. 예를 들면 갤럭시 s 시리즈다 그러면 그냥 오리지널 갤럭시 s와 플러스 울트라 플러스 이런 시리즈 보면 부피가 커지니까 면적이 화면 크기가 더 크잖아요. 그만큼 배터리를 더 많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배터리 용량이 커진 거지 그 똑같은 면적에서 배터리 용량을 늘리는 것 자체가 혁신이거든요. 이게 아주 어려워요. 애플은 그럼 어떻게 하냐. 아주 인색하죠 애플은 배터리 용량 늘리는데 대신에 매번 아이폰이 새로 나올 때마다 사용시간이 늘어나는 건 전적으로 ap나 여러 가지 전력소비량을 줄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죠. 어쨌든 근데 지금 삼성sdi의 소형에서 뭔가 그렇게 용량을 좀 늘리면 그거 받아서 쓰는 세트제품에는 배터리 용량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정도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갤럭시 s가 s22가 지금 배터리 용량이 예를 들면 3000이다. 그러면 스태킹 방식으로 바꾼 배터리 를 넣었을 때는 3500이나 4000까지 같은 면적의 배터리 용량이 늘어나니까 사용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그만큼 차별화를 꾀할 수 있겠죠. 삼성sdi 전체 매출에서 소용 비중이 그걸 여쭤보시는데 보통 삼성sdi의 실적에서 분간하지 않아요. 딱 두 개만 얘기합니다. 에너지와 전자재료 이 두 개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소용과 중대형이 있는데 소용 안에서 원통형이 있고 파우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분리해서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딱 꼬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다만 업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소용 it 배터리가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이긴 해요.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산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삼성sdi의 소용 파우치 배터리는 크게 두 군데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안에 있고요. 다른 하나는 텐진에 있습니다. 지금 천안은 통칭 내부적으로 m라인 이라고 부르는데요. 모바일입니까? 네. 의미는 잘 모르겠어요. 의미는 잘 모르겠는데 m라인에 12개 라인이 존재하고요. 12개 라인을 지금 개조 작업을 좀 벌여서 노칭 스택 장비로 신 공급법을 적용하는 중이고 이 천안 m라인에 앞서서 텐진의 파이럿 라인을 만들었어요. 이 파이럿 라인에 장비를 대는 업체가 누구냐 하면 중국의 잉허커지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잉허커지 잉허커지 이게 전략이 몇 번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도 장비를 누가 넣었습니까? 일단 잉허커지로 완전히 갈아엎게 되면 중간에 전략이 몇 번 바뀐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 전에 대형의 제트 스택킹을 할 때는 필 에너지가 넣었습니다. 그건 단독 공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왜 단독이냐면 생산요소 기술을 삼성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제공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넣을 수가 없고요. 반드시 필 에너지가 삼성 sd에만 공급을 해야 되고 그 앞단에 있는 노칭 장비 과거에 있는 젤류를 쓸 때는 레이저 노칭을 쓰다가 스택 방식으로 바꾸면서 프레스 노칭으로 바꿨어요. 이 프레스 노칭 장비는 pnt가 넣었습니다. 중대형이 그렇다는 거고요. 중대형 소형은요? 소형은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냥 개조 작업만 지금 준비해서 좀 시작해볼까 이런 단계에 와 있는 상황이고 파이널 라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안에 아니 천안이 아니죠. 텐진에 파이널 라인만 현지 장비업체인 잉허커지의 장비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천안에 어떤 장비업체가 노칭 장비를 넣고 어떤 장비업체가 스택킹 장비를 넣는지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근데 뭐 아주 높은 확률로 과거에 그냥 사례로 봤을 때 일단 스택 장비는 필 에너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중대형도 그걸로 했으니까 중대형이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앞에 노칭이 관건인데 레이저 노칭이라면 당연히 필 에너지 걸 써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프레스 노칭으로 한다. 그러면 필 에너지의 협력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유일 에너테크입니다. 왜냐하면 필 에너지는 프레스 노칭 장비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프레스 노칭 장비를 외부에서 파트너를 찾았고 그 업체가 유일 에너테크고 유일 에너테크는 상장사지만 밖에서 봤을 때는 SK 매출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니까 SK가 그쪽에다 장비를 많이 넣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삼성 SDI의 소형 배터리용 노칭 장비도 유일 에너테크가 일부 공급을 해오고 있었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노칭 장비가 탁 탁 탁 물리적으로 자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극판이 있는데 극판이 플러스 마이너스 극판인데 이 상태로는 그냥 사각형이고요. 이 상태에서 탭 그러니까 밖에 외부에 연결할 수 있는 다리를 놔주는 거죠. 그러려면 잘라줘야 되거든요. 잘라주는 방식이 물리적으로 금형을 쓰면 프레스 노칭이고 레이저를 쓰면 레이저 노칭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기술이 별로 안 어렵나 봐요. 잉허커지라는 회사는 좀 큰 회사입니까? 잉허커지가 이 업계에서는 되게 유명해요. 왜냐하면 LG 에너지 솔루션도 중국 난징 공장에 잉허커지 장비를 쓰고 있고요. 삼성은 2019년부터 r&d용 장비로 잉허커지 장비를 써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잉허커지의 모기업이 상하이 일레트릭이라는 회사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ls 산전 이런 큰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 상하이 일레트릭이 독일의 만즈라는 회사의 사업부를 배터리 장비 사업부를 인수합니다. 거기서 기술을 많이 가져왔어요. 그러면 이 만즈 독일 만즈라는 회사는 어디가 많이 썼냐. 삼성 sdi와 bmw가 이 회사 장비를 통해서 배터리를 일부 만들어 왔었어요 과거. 그러니까 원류 기술은 독일이었고 거기에 이제 중국의 어떤 여러 가지 자본력이나 인력이 더해져서 잉허커지라는 회사가 국내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에 장비를 넣게 된 밑바탕이 된 겁니다. 국내 라인은 12개 라인 다 전환한다는 겁니까? 원래 계획은 싹 다 드러내서 기존에 있던 12개 라인을 전부 스탠진으로 보내고 비어있는 공간에 전부 신공법을 쓸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대표가 바뀌면서 전략이 또 일부 수정이 됐다고 합니다. 상황을 보고 투자를 하겠다는 건데 다만 여기서 좀 팁이 있는데 삼성 sdi가 올해 실적 전망을 밝히면서 it용은 일단 스마트폰 수요가 둔화됐기 때문에 거기서 공급하는 배터리가 절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스마트폰도 시장 자체도 둔화되고 있지만 삼성 무선사업 mx 사업부 상황도 별로 안 됐죠. 또 아시겠지만 이 odm을 하면서 삼성 sdi의 파이가 더 줄어들었어요. 지금 atl이나 중국 byd 같은 업체들이 삼성 전자 odm 폰에 이제 배터리를 넣고 있단 말이에요. 삼성 sdi의 포천이 점점 줄어드니까 올해 이제 일종의 승부수를 띄운 거죠. 그 부가가치 소형 it 파우치 배터리로 승부하겠다. 용량이 꽉 찬. 그렇죠. 용량이 더 큰 걸로 차별화를 하겠다. 그리고 삼성 전자 무선사업부 입장 에서도 아니 뭐 저쪽은 배터리 용량이 3000mAh일 때 우리만 4000 5000이면 같은 최적에서 차별화 포인트가 분명히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삼성 sdi가 올해 소형 it 배터리에 대한 전략을 밝힌 게 이제 메시지가 한 문장이 있습니다. 신제품 적기 출시로 주요 고객 퍼스트 인을 추진하겠다. 이 신제품 적기 출시가 뭐냐 무슨 신제품이냐 바로 이 신제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용량을 늘린. 용량을 늘린. 노칭 스태킹. 그러니까 적층 방식으로 쓴 배터리. 두 가지네요. 어쨌든 삼성 sdi 협력사에서 보면 소형 물량이 엄청 크지는 않겠지만 바꾸는 라인에서 어떤 회사가 장비를 수술하느냐가 하나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소비자 관점에서 삼성 이게 제대로 된다면 삼성 sdi 배터리가 들어가는 스마트폰의 용량이 좀 늘어날 수 있다. 용량이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삼성 무선사업과 적극적으로 미는 폰이 폴더블폰 아닙니까. 저도 폴더블폰을 쓰고 있는데 배터리 용량이 너무 적어요. 아 그래요? 엄청 적습니다. 이거 굉장히 불만사항 중에 하나에요. 여기에 배터리가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듀얼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한 직사각형으로 반쪽짜리가 들어가 있고 이쪽 하단에 큰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 둘 다 합쳐도 그냥 일반 스마트폰은 너무 적어요. 너무 적어요. 여기서 배터리가 굉장히 빨리 달고 배터리 용량을 늘려야 되는데 본체를 확 키워야 되었습니까. 그러기는 좀 쉽지 않고 여러 가지 딜레마 상황이 좀 빠져 있는 거죠. 저희 다음 주부터 5시에 하겠습니다. 목요일 오후 5시부터 라이브 하는 걸로 하고요. 뭐 기자들끼리 얘기하는 거는 라이브로 하고 또 이 라이브 끝나고 나면은 저희가 멤버십으로만 공개되게 전환을 하니까 시간에 들어와서 그냥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